아니 자 여러분 프랑스에 왔는데요 여기서 경유해 가지고 칠레 칠레 어 저기 칠레 칠레 예예 아칠레로 가시는 거죠 아칠레로 가시는 거죠 한국말 이렇게 잘해요? 예예 저 아세요? 예예 예 아 나는 저 웨어리스트 트랜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말은 한국분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저 한국에서 사라졌어요 와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네 예예 감사합니다 무한도전 지금 촬영하러 가거든요 아 예예 여기 샌디에고 아 예 제가 알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그 앞선거는 K35로 가시면 돼요 K35요? 네 아래층으로 가시고 예 모노랠 이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K까지 가시면 됩니다 아 씨 고맙습니다 예 어우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인식으로 고생하세요 예 아 난 프랑스 분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시네 어디 자 여기 프랑스에 왔는데 파리라고 쓰여있는데 파리 이게 뭔 맛이여? 무슨 맛이여 이거 왓테이스 들으면 됐나? 어? 어? 아니 거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거 몰카야 아니 왜 저 한국사람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 하지 마세요 일부러 어떻게 해놓은거야? 안내하시는 분도 그렇고? 아니 한국말 어떻게 하세요? 배웠어요? 네 대학교에서 봤어요 무한도전 알아요 무한도전? 코리아 패머스 TV 프로그램 무한도전 무한도전 촬영하는거에요 햇빛찜기에도 아니구요 무한도전 일단 반갑습니다 한국말 알아요 촬영장 왔는데 여덟명이 먹을거거든요 종류를 다양하게 여덟개만 싸주세요 한국말 배우셨구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죠 이거 나 문도좋아 세상에 고맙습니다 아휴 어떻게 또 얘기해 아니 어떻게 나는 영어를 쓰려고 마음을 먹어도 비행기에서 3끼 먹구요 이것도 반으로 치면 4끼 오늘 저는 4끼를 먹었습니다 명수 4끼 아휴 어떻게 생각해 아니요 아휴 어떻게 생각해